여러분 안녕하세요. 하설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정말 인간 같지도 않은 그냥 나이만 쳐 잡순 그런 노인네 데리고 왔습니다. 봅시다. 제목 어린 당신 손녀들 지갑을 훔쳐서 도박으로 탕진해버린 외할아버지 엄마가 그냥 숨기자고 하는데 안돼 이거 당장 아빠한테 알려야 돼. 원제 손녀들 지갑에 손대는 할아버지 외할아버지입니다. 여러분 안녕하세요. 저희 엄마랑 지금 외할아버지 때문에 갈등이 생겨서 어른분들의 의견이 궁금해 여기 게시판에 글을 올리게 됐습니다. 저는 현재 고등학생이고요. 저희 집에는 원래 엄마랑 아빠 언니 그리고 저 이렇게 딱 내 식구만 살았는데 외할아버지가 팔 수술을 하셨고 또 이젠 집이 없어서 혼자 계시기 힘들다 보니까 작년부터 저희 집에 들어와 같이 살고 계세요. 미리 말씀드리는데 집이 원래 있었습니다. 노름으로 날린 거예요. 저희 집에 방이 3개라서 원래는 엄마 아빠가 한 방 언니랑 저 이렇게 각각 쓰고 있었는데 할아버지가 오신 이후 제 방은 없어졌고 언니 방에 얹혀 지내게 됐어요. 본론으로 들어가자면 저희 외할아버지가 도박 같은 걸 하세요. 그 돈 내기? 그런 것 같은데 그 방식이나 그게 어떤 종류인 건지 엄마도 자세히 말씀을 안 해주셔가지고 정확히는 모릅니다. 근데 한 번은 엄마가 몰래 미행한 적이 있는데요. 외할아버지들하고 어떤 아저씨들이 잔뜩 모여서 바둑이랑 장기? 그런 것들을 막 돈 걸고 하는 모습을 봤대요. 근데 그 금액이 생각 이상으로 엄청 큰 것 같아요. 왜냐하면 외할아버지에겐 원래 빌라, 집이 한 채 있었는데요. 도박으로 그걸 다 날리셨거든요. 그런 뒤에 속이 상해 술을 드셨고 막 난리치다가 팔도 부러지고 그런 거예요. 물론 이건 다른 도박일 수도 있어요. 하지만 중요한 건 외할아버지는 도박을 했던 사람이고 집을 잃어버렸으며 또 지금도 그걸 하고 있다는 거죠 계속. 그런데 얼마 전에 제가 저희 부모님한테 용돈을 받았어요. 지갑에 현금 10만원, 만원짜리 10장을 넣어뒀고 바로 그 다음날 은행에 가려고 했었거든요. 아니 은행을 갔어요. 갔는데 지갑 그대로 들고 은행 갔는데 도착을 하고 보니까 지갑 속에 돈이 단 한 푼도 없는 거예요. 너무 당황스러워서 뭐야 걸어오다가 내가 흘렸나 싶어서 말도 안 되는 거지만 집까지 걸어온 길을 은행에서 왔다 갔다 왔다 갔다 두 시간 동안 찾아 헤맸습니다. 당연히 못 찾았죠. 그렇게 집에 와서 너무 실망스러운 마음에 엄마한테 이 이야기를 했더니 아이고 그 돈이 어디 가냐 지발로 가냐 간수를 좀 잘하지 그랬냐 아이고 칠칠맞기는 이런 소리를 했고 저도 당연히 제가 뭔가 깜빡하는 실수 제 스스로 잃어버린 줄 알았어요. 그거 아니면 뭐 말도 안 되는 거니까 그래서 자책을 하고 있었는데 그랬는데 바로 그 다음날 이번엔 언니가 난리예요. 자기도 지갑에 있던 돈이 다 없어졌다는 겁니다. 언니랑 저랑 같이 용돈 받았고 언니는 제 두배인 20만원 받았어요. 왜냐하면 언니는 대학생이라서 그런 거예요. 5만원짜리로 4장을 받았는데 이게 딱 한 장만 남아있고 15만원이 다 사라졌다는 거예요. 참고로 이때만 해도 제 돈이 없어진 걸 언니도 몰랐는데 언니가 이렇게 난리 치니까 맞아 언니야 나도 어제 내 돈 싹 다 잃어버렸다 이랬더니 언니가 흠 그래? 이러면서 잠깐 생각을 하더니 우리 둘이 엄마 몰래 홈캠을 좀 보자고 하더라고요. 예전에 저희 집에 강아지를 키웠는데 그때부터 홈캠이 쭉 있었어요. 그렇게 막 심장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홈캠을 쭉 돌려봤는데 헐! 아침 등교하기 전 씻고 있는 사이에 할아버지가 저희들 방에 들어와서 쥐페를 쥐고 거실로 나가는 게 딱 찍혀있는 거예요. 진짜 이거 눈으로 보고 있는 건데도 믿기 힘들 정도로 너무 괴랄했어요. 아니 어떻게 할아버지가 소녀들 돈을 훔쳐가냐고요. 결국 이 영상 보고 엄마한테 보여주면서 다 말을 했는데 깜짝 놀란 엄마가 아이고 이게 무슨 일이야? 그래 알았으니까 일단 니네 아빠한테는 절대 말하면 안 돼. 비밀로 하자. 어차피 용돈은 엄마가 준 거니까 엄마가 할아버지한테 준 걸로 쳐자. 너의 용돈도 엄마가 다시 줄게. 이러면서 아빠한테 절대 말하지 말라고 하더라고요. 그런데 저는 용돈을 다시 받는 게 문제가 아니라 다른 사람도 아니고 우리 외할아버지가 그것도 도박을 하기 위해서 당신 손녀들 지갑에 손을 댔다는 게 너무 어처구니가 없고요. 솔직히 엄마는 할아버지를 계속 모실 생각인 것 같은데 그렇게 되면 저희들 지갑에 다시는 손을 안 댔다는 보장이 있는 것도 아니잖아요. 심지어 더 나아가 엄마 아빠 지갑이라고 안전할까요? 저는 절대 아니라고 보거든요. 언니도 같은 생각이에요. 거기다가 엄마의 대처도 너무 실망이고 물론 외할아버지한테는 말도 안 나올 정도로 실망이죠. 오만 장이 다 떨어져요. 여하튼 이래가지고 언니가 그럼 좋다. 우리 방문을 잠그고 살자 이래가지고 저희가 방에 있을 때도 안에서 잠가두고 외출을 할 때도 자무새를 채워서 잠그고 들어올 때 키를 돌려서 열고 들어가요. 자물쇠가 아니고 그냥 방문 자체를 잠그고 열쇠가 있나 봅니다. 모르겠네요. 근데 저희가 이렇게 하니까 엄마가 저희 두 사람한테 막 화를 내는 거예요. 아니 아무리 그래도 니들이 손이 아니냐 할아버지한테 너무 매장한 거 아니냐 니들이 이르면 니네 외할아버지가 마음이 얼마나 아프시겠냐 이러면서 오히려 저희들한테 실망을 했다고 당장 없애버리래요. 아니 정말로 저희가 그렇게 매장한 소녀들이에요? 그럼 외할아버지는 뭐라고 불러야 돼요? 그리고 엄마까지 이렇게 난리를 치는데 이제 어쩌면 좋을까요? 그냥 아빠한테 말을 해버리는 게 맞을까요? 언니가 계속 이야기하자 하더라고. 그래도 저희 외할아버지가 당신 사위인 아빠는 좀 무서워하고 어려워하거든요. 그리고 엄마도 이걸 잘 아니까 절대 아빠한테 말 못하게 하는 거고요. 어른들의 의견이 궁금합니다.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댓글 1번 쓴이한테 나의 어린 쓴이한테 이런 말 하는 거 좀 미안한데 쓴이 엄마는 완전히 미쳤어요. 정신 제대로 나간 거라고. 지금이야 어린 손녀들 지갑 수준일 뿐이겠지만 조금 있어봐. 자기 자식 사위 지갑을 넘어서 집 안에 있는 기준품들이랑 통장까지 싹 들고 튈 수 있어요. 노름으로 탕진하는 거지. 이미 집까지 말아 처먹은 도박 말기 중증 환자인데 이걸 그냥 두겠다고요? 비밀로 하고? 쓴이 아빠도 이거 아셔야 돼요. 큰일 나기 전에. 댓글 나중에는 집무소 자동차 등록증을 들고 대출받을 겁니다. 내가 아는 사람이 그랬었어요. 자식들 인생까지 다 조져버렸다고? 2번 가족 일원에게 말하지 말라는 거. 잘못된 일을 들키기 싫어서 감추는 것이니까 안 되죠. 이건 반드시 꼭 아빠한테 이야기해야 돼요. 야 저러다 진짜 큰일 낼 노인네야. 미쳤어. 엄마도 미쳤어. 3번 아니 이런 미친 일을 집 안에 가장이 몰라야 하는 게 맞냐? 노인네가 도박이나 쳐 하려고 지 소녀들 지갑에 손까지 댔는데? 어? 이거 당장 아빠한테 말씀드리고 다른 방법을 찾으세요. 강력한 방법. 그리고 쓴이 엄마도 미친 거 아녀? 아무리 자기 아버지에 치부라지만 지 새끼들 지갑까지 건들고 잡아줬는데 그걸 비밀로 하겠다고? 4번 아빠한테 말하면 할아버지 쫓겨날까 싶어서 그러는 거네. 근데 이건 교육을 시켜야 할 어린애도 아니고 다 큰 아니지. 다 늙어 빠들어진 어른이 저러는 거면 진짜 큰일 난 거예요. 조금 있어봐. 집 안에 있는 모든 걸 다 훔치기 시작할 거야. 이거 도박센터, 병원 이런 곳에 강제로 쳐 집어넣어버려야 돼요. 5번 보니까 나이가 어린 쓴이와 언니가 모르는 모종의 사건이 이미 있었던 것 같아요. 사위한테 똑 올리면 자 뗄 정도로 엄청난 사건 말이죠. 그러니까 엄마가 저렇게 하는 거 아니겠냐고. 얼른 아빠한테 이야기해요. 이거 그냥 두다가 나중에 진짜 돌이킬 수 없다. 큰일 난다. 6번 엄마랑 외할아버지가 나가서 살아야겠네요. 못 고치거든요. 7번 미친 할아버지 지갑에 손대는 손자 손녀는 많이 들어보고 보기도 했지만 내 살다 살다 지 손주도 지갑에 손대는 인간은 처음 보네. 헐 내 댓글 저도 할아버지 지갑에 손대는 손녀로 잘못 봤어요. 제목을 근데 반대였네. 그것도 고등학생 지갑을 손을 대? 할배가? 헐 이런 미친 8번 이건 그냥 무조건 쫓아내야 됩니다. 자식이 아니라 사위한테 귀싸대기를 차 맞아도 못 고치는 거니까 도박이 그런 거라고. 인간 들고 사고 치기 전에 아빠한테 꼭 말해요. 댓글 이러다가 조만간 길거리에 차 나아앉을 수도 있는 거요. 당장 아빠한테 말해라. 그짓꿀 면하기 그짓꿀 되기 싫으면 어? 9번 앞으로 쓴이 집안에 닥칠 수 있는 최악의 시나리오. 엄마가 외할아버지를 계속 숨겨줌. 그러자 더 담대해진 할배가 집무사에 손을 댐. 결국 집에 빨간 딱지가 덕지덕지 붙은 다음에야 아빠가 알게 댐. 그렇게 돈 다 잃어버리고 월세 전전하다가 아빠가 못 버티고 도망을 감. 근데 엄마는 일을 안 하거나 전전근근 하루 보러 개우개워 먹고 삶. 어린 딸들은 여러 번의 이사 등 여러가지 큰 문제로 학교를 결국 못 다니게 됨. 그러자 엄마가 차라리 잘됐다면 나가서 돈이나 벌어와라 시전. 아빠가 없어지니까 이제 할배가 집안 유일한 힘센 남자가 됐고 돈 없냐? 돈 없냐? 돈 없냐? 라고 소리를 지르기 시작. 안주면 패고. 집안에 사채업자들이 찾아오기 시작. 결국 못 버틴 엄마도 도망감. 업자들이 소녀들에게 손대기 시작. 막을 수 있는 방법. 당장 아빠한테 알리고 아빠랑 엄마랑 이혼을 시킨다. 딸들은 아빠한테 찰싹 달라붙어 무조건 따라간다. 나중에 성인되면 바로 독립을 한다. 10번 야 제목이랑 본문 얼른 외할아버지라고 고쳐. 나는 또 친할아버지인 줄 알고 너가 엄마. 야 진짜 배르심이 깊은 며느리구만. 이렇게 생각을 했다고. 쓴이가 나중에 고쳤어요. 11번 만약 외할아버지가 아니라 친할아버지였다면 쓴이 엄마가 아빠 모르게 비밀로 하자 이딴 소리 할 수 있을까요? 아니죠. 완전 정반대야. 100% 이혼을 하니만이 난리를 쳤을 거라고. 지 아빠니까 저러는 거야. 대충 상황이 그려지죠. 일단 팩트만 보면 저 영감은 자기 집도 날려먹은 그런 노인입니다. 그래가지고 사이와 딸집에 얹혀 살고 있는데 개벌은 남 못 준다고 계속 노름을 하고 있는 상황인 거죠. 거기다가 집까지 날려먹었을 정도면 지금까지 크고 작은 돈 문제 오지게 쳤을 겁니다. 원래 집무사가 마지막에 하는 거거든. 그 전에 계속 돈 달라 빌려달라 은행비 뭐 다 하고 그러다 감당이 안 돼서 집을 날리는 건데 지금까지 사위가 많이 몇 번은 막아준 느낌이 들어요. 거기다가 이제 도저히 갈 곳도 없어 해서 겨우 집까지 들어온 건데 그러니까 쓴이 엄마도 이거 남편이 알면 진짜 자기 아버지 쫓겨나고 그럼 죽게 생겼으니까 저렇게 숨기는 것 같은데 뭐 다들 아시잖아요. 도박 중독을 고쳤다라는 소리는 못 들어봤습니다. 아 딱 한 명 들어봤네. 그 옛날 타짜 아저씨 있잖아. 근데 그 사람은 타짜로 살면서 정점을 찍어봤기 때문에 손을 씻은 거고 그게 아니고 맨날 꼴코 아는 사람들이 씻었다는 소리는 못 들어봤거든요. 아무튼 이대로 가다가는 다 죽는다는 거죠. 저런 사람은 혼자 가야 돼요. 답이 있나? 없잖아. 아빠한테 이야기를 해야 된다고 봅니다. 감사합니다.